저희 회사는 천연피역의 인쇄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요. 패션업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혁신적인 변화 이 패션계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일체가 됐냐면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리 프레타포르테라는 패션엑스포에서 혁신의 베리라는 상을 수정했었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샤넬의 수석 디자인했던 라그펠트라든지 페라가모라든지 잭 르꼬르라든지 이런 업체에 저희가 납품을 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힘들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280조에 달한다는 피업 관련 시장에서 지금까지 표현 못했던, 지금까지는 견뎌내지 못했던 그리고 이런 디자이너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소재와 표현할 방법을 주므로 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